나왔어 언제 나왔어? 언제 나왔어? 카메라 다 딱 돌리자 섹시해 와우 확실히 힘이 좋아 와우 야 멋있다 지미 지미야 얼굴 좀 보여줘 영숙이가 써줘 지미 오 지미 쪘다 진짜 와 쟤가 언제 저렇게 크냐 그니까 오우 야 지미 오우 오우 힘 나 그죠? 몸이 작은데 힘이 진짜 아파 힘이 아파 힘이 왜 이렇게 쎄까? 뭔 말인지 알겠지? 이제 같이 했나? 어 같이 하는 거 멋있을 것 같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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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딱 이렇게 찍으니까 안무가 진짜 잘 보인다 오우 오우 되게 잘 찍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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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생각나면 춤 잘 추는 사람하고 생각나면 좋겠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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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레전드다 레전드 예스 예스 야 멋있다 진짜 레전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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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레전드다 와우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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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엔 이 과 하나만으로도 같이 뵙다 우와 와우 오우 멋있네 멋있다 진짜 아 좋아 조용기야, 조용기야. 잘 불렀네, 잘 불렀어. 공유야, 고정, 공유야. 정국? 우리 정국 센터인? 아니, 아니. 센터네? 신년이 무슨. 형 아예 내가 괜히 설렜네 야 동국이 처음엔 잘했어? 잘했어요 아 동국이 애들이 살아주면 돼 잘했네 지금 팝이네 1위 지민 2위 라이 팝이 전부 팝이 다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? 진짜로? 진짜 믿어 진짜 믿어 진짜 믿어 됐다